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인 대접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것이 바로 영의 예배자의 삶의 결과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 비인격적인 취급의 모습들이 많죠. 서로에 대해서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에게는 인격적인 것을 기대하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비인격적으로 취급하면 상대도 나를 비인격적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자식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니까 우리도 그 인격성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인격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바라신다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애들이 인격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인격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인격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잘하기를 바란다면 정말 심혈을 기울이 인격적인 아이들을 키워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는 너무 비인격적인 것이 낭무한 그런 사회이고 또 가정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이 사회인들이 너무 비인격적이에요. 자 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실까? 이 영의 예배를 왜 원하실까? 우리를 인격적인 사람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잘 되진 않지만 아 그 맞아 주님이 나를 대하시듯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잘 안되지만 주님이 하시듯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많이 배우죠. 또 우리가 진리의 예배를 드리며 진리의 예배를 드리며 진리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자 한번 다시 한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그 진리의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예배 드리며 우리가 예배하며 자꾸자꾸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보게 되면 조금처럼 하나님을 닮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우리의 인격은 그냥 인격. 우리의 모습은 그냥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아니 어떤 사람은 더 형편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참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참된 예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용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런 과정의 그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예배의 이방인이었던 예배의 이방인이었던 한 여인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과정. 참된 예배자로 어떻게 세워져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어두운, 아주 캄캄한, 어떻게 보면 흑암의 그늘 아래에 갇혀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상당히 좀 우중충하게 그녀의 등장인 소식을 이 본문은 알립니다. 아주 우중충해. 그런데 이 여인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가고 있어요. 참된 예배자.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 어떤 일들을 해냈는가에 이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도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세웠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저는 이것은 연결고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여러분들도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은총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참된 예배자가 다른 사람도 참된 예배자로 리드하는 예배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예배의 리더십. 참된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사람도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리드하는 워십 리더십. 예배의 지도자 예배의 지도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이런 참된 예배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이제 우리 설립기념주일이 3월 16일인데요. 이제 우리 장무님들과 우리 가정님들과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 이번 설립감사주일에는 좀 특별한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점심시간에 좀 많이 찬을 하고. 다다음 주에. 강사님 다음 주에 모시려고 그랬더니 너무 막 큰 행사가 연고 퍼 있으면 좀 힘들 것 같아서 다다음 주에는 찬양 리더자를 초대할 거예요. 찬양 리더자. 예배 리더자.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찬양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작년에 이분을 이렇게 배웠는데 아주 우리 한국 기독교회의 한국교회에 아주 큰 지금 예배의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고 있어요. 그분을 보면 참 예배자예요. 그분이 참 예배자. 참 예배자가 되니까 예배의 리더십을 발휘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예배 참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 이 예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을 어떻게 주님은 이런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셨을까. 첫째가 뭐냐면 그녀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장 3절 4절 4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자기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같이 읽어요. 같이 4장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자 유대는 남쪽 지강에 있어요. 갈릴리는 북쪽 지강에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가 있어요. 사마리아. 유대 땅에서 갈릴리 갈릴리 쪽으로 이동하려면 사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때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피를 섞어버려요. 이방인들의 피와.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누가 많이 살까요. 정통파 유대인 아니면 혼혈인들. 혼혈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이 뭐 취급할까요. 거의 개 취급하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동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의 통과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저쪽 평지가 있어요. 평지가. 저쪽. 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선거리로 가는 게 빨라요. 돌아서 가는 게 빨라요. 직선거리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회를 해요. 우회하는 길은 상당히 한 두세 배가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다 돌아서 가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통과하고 계세요. 통과하신다는 것은 지금 의도적인 것이죠. 도대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도시를 통과하시는 걸까요.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옹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 이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의도적인 만남.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등장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몇 시에 등장해요? 6시. 이것은 현대의 시각으로 얘기한다면 12시예요. 그러니까 6시에 몇 시간을 더하면 되냐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12시. 12시.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은 아주 뜨거운 지방이에요. 뜨거운 지방. 뜨거운 지방에서는 물을 언제 기르러 오는 게 좋을까요? 아침이나 저녁에 선순할 때. 그렇다면 종원은 때압볕이 아주 강렬히 내리쬐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우물 곁에 오지 않는 그 시간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찾아온 이 여인. 사마리아 이 여인. 이 수가성의 여인을 주님은 찾아와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사마리아인 중에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뭐 취급받았어요? 개 취급. 개 취급받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또 천대하는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 중에 사마리아인. 물을 달라 청하니까 이 여인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취급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구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일까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 상대교차도 하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마리아인.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 중에 더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자기들끼리도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여인. 거인을 지금 찾아와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스템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은총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독특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들처럼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삶은 아니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 각 각인을 주님께서는 다 찾아와 만나 주신 줄은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찾아오셨는가 제가 의식할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런 인격적 만남이 계신 분들을 하면 그리고 이런 인격적 만남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히 3학년 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누군지 어떤 죄인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로 제가 믿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그 이후에 그 주님과 저는 지금 계속 동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안한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큰 줄을 믿습니다. 은혜가 큰 줄을 믿어요. 정말 그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게 은혜예요. 다르섭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게 은혜다. 아주 시큰둥한 그런 인생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그런 시큰둥한 그 인생 정말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제자들 제자들도 주님이 다 찾아가 만나 주신 거예요. 제자들도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와 그를 만나 주시지 않던 거예요. 여러분 그 대사도였던 바울 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월 시절에 예수 크리스도가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신 줄은 믿습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바로 그 시점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실까? 두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 함께 따라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찾아오셔서 뭐 하셔요?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점점 주님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주님과 대화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주님을 깨달아 알게 된다. 여기에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계속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점점 주님을 더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에 대한 어떤 애절한 그런 갈망들이 별로 없어요. 이번 주 빠지면 다음 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리바이벌이 심해. 그래서 했던 얘기도 하니까 이번 한 주 빠져도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들어보면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 그런데 왜 이렇게 머리가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지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면 돼요. 말씀을. 저도 중학교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주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으면서 점점 주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처음에는 이 여인이 이분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 그러다가 그리토시군요.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이제 일기장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표신해 놨더라고요. 미신보다는 부처님이 더 크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처보다는 부처보다는 크거나 같거나 처음 이제 말씀을 들으니 나중에 이제 일기장을 보니까 비교도 할 수 없는 분 하나님. 비교 자체를 이제 다 내려놓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시고 크신 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나 미신과도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분. 절대자 하나님. 그 분을 제가 이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의 결과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속에도 바로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므로 주님을 더욱더 깨달아 아는 그런 참으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과의 대화의 화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물을 매개로 해서 주님이 대화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장 7절.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조금 상상력을 통원하면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4장 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나이가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이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의도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의도된 질문. 따라서 합니다. 의도된 질문입니다. 의도된 질문입니다. 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실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궁극적으로 들려주시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뭐냐면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물 얘기 해놓으시고는 이 물에 대해서 지금 이 물리적인 물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영적인 물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주님이 메시지를 그녀에게 전합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생하는 생물이 되리라. 이 물을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이 물은 또 마셔도 목말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이 있어. 그것은 영생의 생물이야. 영생수. 그런데 그 영생수가 도대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줄 수 있어. 생명의 물.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 목마름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 여인이 목마름의 갈급한 인생을 살아요. 무엇이 없기에 생명의 이 물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에 이 갈급한 이 목마름의 인생을 지금 여전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그 여인의 그 정체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야. 네가 도대체 네가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목마름 때문이 아니라 목마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영생의 생물이 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없기에 너는 여전히 목마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야. 첫 번째 어떤 목마름이냐면 쭉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이런 요구를 하시죠. 16절 함께 읽을까요?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이르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뜨르다. 아니 여인은 왜 이렇게 남편을 갈아치우는 것일까요? 목마름 때문이 그래. 목마름. 스스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뭐냐면 남편을 갈아치우는 것이었어. 계속 한 남편을 갈아치우면 이 목마름이 해갈될까? 그래서 두 번째 남편도 갈아치우고 이 두 번째 남편을 갈아치워도 목마름이 동시에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남편을 얻고 그래서 다섯 남편을 거쳤지만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과는 종식 없던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에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그런 남자와 지금 동거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른 이 여인의 모습 왜 그럴까요? 목마름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 목마름의 근원 때문에 그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하지 못했기에 아니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했기에 그녀는 여전히 목마른 갈급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이 목마름의 인생들이 있다는 것에 이 불타는 이런 목마름으로 계속 자기 스스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 수고와 노력을 키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 사람을 갈아치우고 이 여자는 남편을 갈아치우죠. 어떤 남자는 여자를 자꾸 갈아야 해요. 이 여자를 통해서 만족이 없네. 또 다른 여자를 갈아야 해요. 또 갈아야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자꾸 갈아요. 교회를.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자꾸 목사를 갈아치웁니다. 왜요? 그렇게 갈면 자꾸 바꾸면 그렇게 체인지하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영적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목마르다는 거 아세요? 더 목마라요. 여러분 인간적 수고와 인간적 노력으로 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욱 더 큰 목마름으로 몸부림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작금의 사업이 대통령을 바꾸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외치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또 다른 대통령을 뽑아도 우리의 목마름은 해가 해결이 안 돼. 바꿔보세요.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될까. 그렇다고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역설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니죠. 대통령을 바꿔보십시오. 아니 또 바꾸고 또 바꿔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이 안 돼. 왜요? 인간적 수고와 인간적 노력으로 우리의 목마름, 이 영적인 푸는 목마름을 해결할 길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생명의 이 생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리나에서 우리의 푸는 이 목마름은 해갈되어지는 줄은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아직까지도 이걸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영적인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이 물, 이 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 물 가지고. 아 계속 목말라. 계속 물리적 목마름. 그래 여인에게 이 탄 목마름에 대한 어떤 흔적을 또한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예배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녀의 그 견해 속에서 이 여인의 이 탄 목마름을 또한 느낄 수가 있어요. 계속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던데 아니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주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맞습니다. 아 신통하네요. 제가 어떤 여인인지 알아차리시네요. 선지자시군요. 그런데 우리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산을 가리키는 거겠지. 여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은 예배를 통해서 그 목마름을 또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타는 목마름이 해갈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시는 이 내용의 이 예배 이 그녀가 드렸던 예배 아니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그 타는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은 이유를 주님이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하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이라 너희들이 예배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예배 막연한 예배 아니 예배를 통해서 이 타는 목마름이 해갈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긴 하지만 누구를 상대로 해서 예배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예배 그러나 막연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예배 그런데 이 막연한 예배를 통해서는 이 타는 영적 목마름은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이 이런 막연한 예배를 드렸겠죠? 뒤에 서서나 아니면 뒤에 이렇게 몸을 웅추리며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동무지 동무지기 타는 영적인 목마름에 해갈이 안 된 거예요. 왜요? 이 막연한 예배는 영적인 해갈을 가져다 줄 수 없기에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막연한 예배 말고 영과 진리 대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지금 도래했느냐? 그분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주님께 할 때 비로소 우리의 타는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로 여러분 참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이 타는 듯한 이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주님의 그 생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 타는 듯한 이 목마름이 해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예배의 참여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참여에도 아무 소용이 없던데 막혀가는 게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예배드리는지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영과 진리이신도 전혀 모르고 내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막연한 예배 그냥 성절들만 밟고 갔다 왔다 갔다는 그런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이 타는 목마름은 더욱더 타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더욱더 목마른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더 힘든 거예요. 막연한 예배를 드렸던 여인 왜요?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그러나 종처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막연한 예배는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주님은 참된 예배자고 뚝 세우십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요. 그때 배로서 여인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때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가지 바람들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죠. 우리가 복을 사망하시는 분들은 복을 사망하시고 어떤 분들은 어떤 인생의 아주 절박한 문제를 해결 받기 위해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은 그런 잠재되어져 있는 그 갈망이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 목마름이 탈 듯한 이 목마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 본질적 갈망을 가지고 예배를 참여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여인과 같이 그냥 막이 다 한 예배를 드리게 돈 좀처럼 해갈이 안되고 복을 목마른 거예요. 복을 목마른 거예요. 이제 말씀의 최절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25장.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이 질문에 중요한 대답을 주님은 여인에게 해주십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예를 들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제가 압니다. 메시아 아람어예요. 그리스도의 아람어가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름을 부은 받은 자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따라서 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것이 분리가 되어져 있었어요. 우리 사회처럼 상권이 분리가 되어져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리가 되어져 있듯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분리되어져서 각각 감당하는데 이 사람들을 세울 때 양각불에 기름을 채워 그들의 머리에 붓고 그들을 안수함으로 이 직분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함께 통합해서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시어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이 왕권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쥐고 계신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이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는지 함께 볼까요? 42절을 4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2절 이 메시아코 그리스도를 이 성경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뭐로 한마디로 요약할까요?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신이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권을 함께 통합해서 감당하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42절에서는 뭘로 한마디로 흠축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의 구주시라 여러분 이 모든 모든 이 죄악과 모든 억압과 모든 속박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실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세상의 구주가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26절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 정률의 이 메시지가 이 여인에게 전달되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순간 이 여인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그녀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증거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28,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니라 하는 그 순간 이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그녀의 영청 목마름이 생본에 해가려 된 거예요. 28,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녀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달아 아는 그 순간 생명의 그 샘물이 그녀의 그 영혼 속에서 생속히 시작한 거예요. 그녀의 그 목마름 그 탄 듯한 그 목마름 인간의 수고와 그 노력과 그 스스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해결이 안 된 그 목마름 탄 듯한 그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달아 아는 그 순간에 바로 그 탄 듯한 목마름이 한 번에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감춰져 있지만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마을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것 아세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다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을 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막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예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임이며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 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임이며 참된 예배자이다. 맞습니다. 그분이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희생당하심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신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드러내시고 이끌어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구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질문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봉은 16장 16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을 때 그분이 세상에 구주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생수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서 갈립한 그 갈증이 해갈되는 그 순간 그것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타른 목마름으로 몸부림치던 영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타른 목마름에 해갈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속박과 억눌림 그리고 종된 상태에서 자유케 되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자기 마음에 돌아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그 여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유케 되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방방뜨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영광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유케 될 때 주님이 영광받으시는 저를 믿습니다. 죄의 중된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 주님이 그 역사가 지금 생생하게 여인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자유의 백성이 된 거예요. 죄의 죽는을 했던 이 여인이 자유케 되어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동네에 들어가 지금 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낙치를 가렸던 이 여인 사람들의 무시한 멸시를 받으며 사람들을 상대하기를 꺼리했던 이 여인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자유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 기쁨을 감당치 못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동네에 들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복원전판을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그 감격 그리고 자유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하지 못할까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받은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종된 상태 속박과 옹렬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의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막연하고도 형식에 치를 치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한 조각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예배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말씀이 결과를 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본질적인 영적인 목마름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자꾸 바꿔 보므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목말라요. 더 목이 말라요.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들이키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 목말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세상의 것으로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패된 여러분들이요. 모든 속박과 억눌림 그리고 고통의 그런 이 종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얻어 손을 깨부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도 전하여 그들 또 자유할 수 있도록 그들 또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갈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예배의 리더십 무엇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들에게 생명의 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들에게 진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들의 영적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죄의 종된 상태에서 그 억눌림 그리고 모든 속박과 고통의 그 종된 상태에서 저희들을 자유케 하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그 생명의 그 물이 계속 저희들의 영혼에서 생속히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죄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그 진리의 그 강렬한 그 역사가 모든 그 속박과 억눌림 속에서 또한 저희들을 자유케 하신 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여전히 죄의 종된 상태에서 파는 듯한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가 크리스토이심 예수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전하여 그들 또 영적 목마름에서 해갈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죄의 종된 상태 엄둘림과 모든 속박 속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예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희들을 도시고 인도해달라고 합심하여 주의 말씀 못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타는 듯한 영적 목마름으로 살았던 하나님 세상적 방법과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속으로 더욱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지쳐가게 된 그리 더욱더 목마름이었던 그의 그 여인에게 찾아가 생명의 물이 되심을 계시하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세상의 구주이심을 증거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녀에게 참된 목마름의 해갈과 그리고 죄의 종된 상태에서 그리고 억눌렸던 그 모든 속박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녀를 자유케 하심으로 영광받으시는 주여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여하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하튼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여하치 하나님 은총은 돈이 피워주시옵소서 또한 그 여인이 주님이 주신 그 자유와 그 생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마을 사람들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들에게 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생명의 물대심을 예수가 진리심을 증거하여 그들 또 사마대인들 또 자유하게 그리고 그들 또 영적 목마르면서 해결하도록 하나님 도왔던 그 여인의 삶을 또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흐물가에 흐물가에 여린처럼 남부였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실 말씀 내 생활 생술 마쳐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됩니다 하늘 양심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흐물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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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처럼 남부였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내 생활 생술 마쳐라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됩니다 하늘 남심 내게 채워 주소서 덩치도록 채워 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잔을 높이 흐물가 하늘 양심 내게 채워 주소서 덩치도록 채워 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흐물가 하늘 양심 내게 채워 주소서 덩치도록 채워 주소서 하늘